너는... 아... 너 정말 애매한 데 있구나 싸웠어 어쩌겠냐? 싸워야지 그리고 드룩바가 여기서 경계 혹시 올라온 애들 있으면 찢어놓읍시다 조가 나와 있구나 99, 99 좋지 근데 얘를 잡는 게 더 좋겠다 좋았어 뜨내기들은 다 잡았네요 이제 굵직한 애들만 남았네 어? 또 있었어? 걸렸어? 아이고... 맞췄어야지 걸렸어 너도 오이 다행히 죽진 않고 온다 아 가네 가네 가 오는 게 아니라 뮤턴은 올라오나? 아 숨는 걸로 오우 어 왜케 아퍼이씨 아 죽어 임마 죽어 임마 살살해 아니아니야 죽을 수 없습니다 사막 루트 안돼요 안돼 안돼 왓슨 4 왓슨이 문제네 아 아 여기 시야들 열리면 또 곤란한데 여기서가 되려 더 잘 나올 것 같은데 여기서는 왠지 정면 정면 오우 오우 보는 입장에서 죽는 게 좋다고? 아이 너무 이기적이네 잡았다 잘했고 어? 점마가 99 59 59 59 내려가면 40 어떻게 더 떨어져 왜 더 떨어져 왜 43이 돼 59였는데 말이 돼? 쏘세요 오케이 굿 팔 아 위라서 그랬나? 왓슨은 숨고 체력부터 채웁시다 아 팔이었으면 딱인데 레벨업하기 힘드네 싱카미님 반갑습니다 리아입니다 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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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록은 드록이 갈 데가 없네 숨을 데가 없으니 뭐 이건 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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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록이 갈 데가 없어 테론 테론 테론은 여기로 가겠습니다 숨어있으면 뭐 어차피 못 쏘니까 아 자다 일어나서 왔어요? 아까 전에 일찍 잔다더니 못잤구나 멀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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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전 장전 아 드록이 갈 타임이 안나오네 어디로 가냐 장전하고 기다리죠 네 12시 넘었습니다 추천 버튼 누르신던 분들도 추천 한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도망간다 엄지손가락 버튼 한번씩 클릭 부탁드릴게요 유튜브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망간다 오케이 굿 됐어 두 마리밖에 없어 끝장내자 끝장을 보자 아유 데미지 좀 아쉽구요 너 나왔다 너 잡았다 내가 도망간다 나는요 오빠가 주운걸 장전하고 가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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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론 쏠 수 있네요 잡았다 요 놈 잡았다 시정해라 임스님 나마스테이 대사 해주세요 아직 한 마리 남았다 라고 다 잡고 나서 글을 읽었네요 감사합니다 아직 한 발 남았다 아니야 한 발 남았다 여기서 한 열 마리 더 잡았지 불안불안합니다 쭉 붙는 아 탄이 없구나 그러면은 사려야지 문 문 오케이 오케이 그저 막타를 뭐야 왜 그래 장전하고 아이유도 장전이 필요합니다 점프 섹터포드가 없냐고 아까 없다 그랬나 시작하기 전에 이더리얼을 또 있죠 여기 이더리얼의 힘을 또 느낄 수 있겠지 치료하자 치료가 먼저 이더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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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터포드 있을거 같은데 치유해야지 저쪽 건너편인가? 들었어? 들었어? 알겠어 다 가야되네 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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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른 전진 저격소 스캐너 하나 있으면 맘에 편해요 장벌장님 스캐너 완전 장사꾼이시네요 어 얘도 치유할 수 있구나 장전하고 스캐너 파는 사람인줄 알았어 어디서 팝니까 스캐너 저격수가 맨 앞으로 가네 어우 소리 봐 어우 소리 봐 뭘 부수는 소리가 나 이렇게 저격수 여기다 딱 올리라고 맨 만들어놨네 피트가 근데 먼저 가면 좀 불안하잖아 드록 드록 숨을 때가 있나? 드록 일로 간다 어?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이놈 어디 있던 놈이야 너 왜 거기 있어 아이 뚱땡아 너 어디 있었어 어디 갔어? 뚱땡이 안 보이네 나 왔다 잡았다 잡았다 어디야 이야 기가 막힌데 숨어있네 딴 사람들 신야가 나오지도 않네요 런앤건으로 여기까지 뛰어서 쏘는거 쏘는거 찾기 낫겠다 마무리만 잘하면 왓슨이 쓰면 되는데 여유가 될지 모르겠다 역시 돌격이야 크으 크으 역시 돌격이야 나와 나와 나와라 오케이 아아 더 들어갔어 더 숨었어 왓슨 왓슨 어디서 왓슨 써먹게 여기가 시야가 나올까 모르겠네 런앤건으로 이제 이럴 생각해보니까 투명화가 있잖아 그리고 투명화 없는 투명화 없는 브래디 피트를 올리는 이상한 전략으로 마스를 둔다 멍청한 놈 투명이 되는 애 냅두고 투명 안 되는 브래디 피트를 내밀어가지고 야 이거 드록바 위치 안 좋다 걸리면 안 되는 위치에서 걸렸네 최악의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에서 적을 만나네 테로는 야 어쩌란 말인가 여기 이 틈으로 쏠 수 있나 여기서 못 쏘나 여기 올라가면은 올라가지나? 차널이 크게 났나? 세 마리니까 뭐 좀 걱정 없이 해봅시다 저기 더 갈 수 있네 한참 뭐야 누구 야 안 돼 나 중악이 없어 아 괜히 피트카가 아이 또 쏜다 큰일 났다 오와아아아아아아아 살았다 이번에만 어떻게 오케이 살았다 멍청한 놈들 집중 사격을 할 줄 몰라 난 일로 간다 멍청이들 멍청하군 나도 못 쏘겠어 나 역시 멍청하군 쏘고 싶었는데 61%밖에 안 나옵니다 수류탄을 던지면 신난다 지구 자리 än 파이언인더올 내가 잡는것 너네가 아니지 저 벽이지 안녕 지명타 백프로 다음 역시 갓격수 진짜 진짜 짱이다 짱 저격수는 더블탭이 완전 사기죠 테론이 근데 사거리가 안나오니까 지금 못 쏘고 아이유 밖에 믿을게 없네 잡지 못하겠는데 아야아 1 어떻게 안될까 누가 나한테 1 좀 데미지 1 좀 어떻게 양보해봐 아이 세상에 사람이 있는데 못 쏘네 아니 1이잖아 1 설마 저 1땜에 두루커가 죽진 않겠지 도망간다 넌 죽었다 감히 도망을까 어니 저 안에 들어갔나보다 저 거지가 어딜 도망가 저게 시사하게 왓슨 왓슨 그냥 따라간다 아 저기다 걸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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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색이야 일로와 저 안에 들어갔나보다 양쪽을 다 싸울 것 같은데 분명히 자 추천 버튼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싸울 준비하고 있어야겠다 체력도 채우고 저기는 적이 없네요 숨을 데가 없네 조우는 한번에 갈 수 있긴 한데 어떻게 가든 두 군데가 만날 수 있을까 저장도 안 했는데 저수가 나한테 도구로 돌아오면 어떡하지 아닐 거야 아닐 겁니다 이거 건너오는 게 될지 모르겠네 콕이 돼야 되는데 테론 왓슨 드룩바가 최대한 멀리 가고 은폐가 안 되잖아 치료 한번 해주고 테론은 아 아 안 돼 안 돼 거리가 멀어 그냥 가 노출 한번 합시다 오픈하고 피트 굉장히 머네 장전이다 와스는 치료 파스 총 맞은 데는 파스 있다 뭐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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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봐 물질은 이쪽 건널 수가 없네요 어이 잠깐만 건널 수가 없어 그러면은 안 돼 안 돼 안 돼 한쪽으로 들어가야 돼 양쪽으로 가면 상관 없을려나 걱정이다 상관 없을 것 같아 나눠진다 흩어진다 건널 수 있다고? 그래? 어디 가든 만나지 않을까 최소한? 못 건너더라도 내 생각은 그런데 제 포스 흩어져서 가봅시다 전략적으로는 이게 더 좋지 한쪽에 있는 것보단 쏘는 각도가 좋으니까 어휴 어휴 열지 말고 일단은 이쪽이 저격을 둘러간다 한 번은 만날 겁니다 뭐 조가 여기 와서 다음번에 열죠 이번엔 열지 말고 이제 온다 온다 시간이 왔어 엽니다 이쪽 먼저 전애부터 여기되네 없애 땡큐지 없으면 테론이 이리로 간다 여기되네 발사가 아니라 전애로 정권이 공이 분도했다고 보 an 연락은 안정돼 음 특별히 없어 문제 없습니다. 태나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어 올라갈 수 있네 조심하자 느낌이 안좋다 더러운 느낌이 난다 피트 피트 일단 내밀고 존은 쭉 돌진 파워 돌진 파워 아 오케이 아직까지 없고 이쪽에 있나봐 맵이 되게 크네요 플레이 여기 시작한지 한 25분 됐네 이 안에 또 있다는 거야 복잡스럽네 맵 한번 저 위도 길이 있네요 이렇게도 갈 수 있어 상당히 맵이 이러면은 저격수 일로 가는게 좋은데 상당히 높은 것 같아 여기서 만나진 못하고 왓슨 저격수 올려봐야겠다 아이유랑 같이 올라가는게 낫겠다 아이유랑 같이 올라가는게 낫겠다 무서워 맵을 넓게 쓰는게 제일 유리하죠 게임에선 나와 나와 이것들아 나와 이것들아 너무 길어 맵이 이렇게 큰거야 아 있어 아 있어 그럼 그렇지 씨 섹터포드가 없을리가 없어 여기 자 이번에 그러면 여기 아 여기 못열겠다 무서워서 있는거 아냐 양쪽 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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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이쪽 없습니다 그럼 뭐 이제 좀 여유가 있지 드록파가 미사일을 쏠 순 없고 여기서 피해 인마 안 맞아 쏘세요 쏘세요 굿 안 맞고 애기들부터 잡을게 편하겠지 60거 59 60부터 잡아야돼 굿굿 자 아이유 아이유 72 좋구요 좋아요 여기까지 괜찮습니다 어이 다 부서졌네 아 저격수가 이쪽에 왔어야 되네 샤를리 테로니 쏠라면은 잠깐만 피트는 안 나오나 여기서도 어이 나오네 여기선 못 쏠 뿐이구나 잠복하구요 이러면은 테로니 절로 갔은게 훨씬 좋았네 연막탄 활용 연막탄도 괜찮지 연막탄도 괜찮죠 자홀 오케이 51이지만 싸웁시다 아 안맞았군 연막탄이 우리한테 좋은거지 적한테는 뭐 소용이 없으니까 시야가 여기까지야? 아아 여기 있고 싶다 올라가는게 괜찮을까 죽는거 아냐 여기? 방패가 안되네 방패가 안되네 저기까지 가고싶은데 숨을때가 없네 헤헤헤 각이 없소 각이 없소 각이 없소이다 다음을 노리겠소 왓슨 맞추기 어렵게 한다 연막탄 짠 연막탄 연막탄 일단 두 눈 보호하구요 뭐 한 마리면은 뭐 상관없어 너무 아프면 안되는데 오우씨 무식한놈 뭐야 어떡할라고 뭔데 뭔데 때릴거야? 어 안때렸어 안때렸어 착한놈이군 안때렸습니다 테론 테론 오오오온 오케이 구 아 데려 데려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한 12는 뜰줄 알았는데 못해도 오케이 불만족이야 불만족 오오오 오오오오 3030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이번에 최소한 6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잡을거 같은데 오케이 팔 잡았다 잡았다 요놈 넌 죽었다 복창해라씨 몇이야? 59. 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미사일로 갈겨버린다? 51. 퍼센티지는 상당히 안 좋네요. 아이유는 59. 진격해. 진격해서 잡자. 62. 아! 아! 야! 안 돼, 임마! 지금 실수하면 소중한 찬스를 날리면 안되지. 자, 리치 아래다. 네, 추천 감사합니다. 아! 야! 야! 안 돼! 이러지마! 이러지마! 니래 단체로 나한테 왜 이래? 왜 그래, 나? 미사일 쏠걸? 요란하게 죽네. 요란하게 죽어. 어우씨, 그래도 안 닫은 게 어디야. 안 닫은 게 어디야, 안 닫은 게. 왔으니까 차례 갈아오네요. 치료는... 자기 자신밖에 안 되겠는데? 어딨어, 물질. 물질래나. 오랜만에 스무명 선 회복이네요. 스무명 선 회복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선수들이... 스무명 정도... 괜찮은가 보지? 아이아이, 코만더. 아, 시청자가... 어, 그러네요. 어저께부터... 역시 아이템의 힘인거야. 내 생각에는 엑스컴 아니었으면 더 많을걸요? 엑스컴이 좀... 매니악하잖아, 게임이. 그래서 그럴 수도 있죠. 만약에... 내가 맨날 하던 디스워라면 또 모르지. 물질이 이쪽 같은데? 아, 함부로 못 가겠네. 무서워서 못 가겠네. 프레디 하면 또 모르지? 몰려올지. 바글바글하게 올지. 이거 아니네, 그거 아니네. 곰이네, 호랑이네. 호랑이 된다. 토끼네, 닭이네. 오지마라. 촉을 좀 주지. 어, 더워. 목마르다. 정문이네요, 정면. 정면 찬스. 어, 저기까지네. 아직 멀었네. 맵 엄청 크네. 여기는. 타겟이 확실해. 우리의 길에. 쭉쭉 달려야겠다. 굉장히 멀어. 나 왓슨은 오늘 왜 이렇게 불안하지? 엠마와슨은 오늘 왠지 내가 지켜야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테론. 쭉쭉. 쭉쭉쭉쭉. 불 났다고 데미지 입는 거 아니겠지, 고긴? 그렇지. 피트는 굉장히 머네요. 방어되네, 여기? 안 되잖아. 뭐야, 뭐야. 갈 데가 없어. 오픈 찬스. 이더리엘 냄새가 난다. 이더리엘... 나 이더리엘 공격을 안 받아가서 뭐 어떻게 하는지 몰라. 피트부터. 뜨겁겠다, 야. 네, 슬리핑 독스도 괜찮죠, 게임. 자, 문이 대빵 큰데? 근데 슬리핑 독스는 자막이 너무 작아. 그게 아쉬워. 자, 땡긴다. 조금씩. 테론. 테론이가... 아, 갈 수 있어요. 쭉 갑시다. 다음 턴을 생각해서 쭉쭉쭉. 오. 프로토스. 프로토스 목소리 틀려. 각도 딱 잡고 그 다음이 온다. 기다려봐. 피트형 이쪽으로. 뒤에 두고 있어. 드록 봐. 이쪽으로. 테론. 다음. 어, 뭐야? 다음에 알라 그랬어. 지금 연락을 한 거 아닌데. 이런 거지같은. 아, 뱁. 저쪽이 상당히 좋게 되어있는 거 보니까. 저기 있구나. 저기에. 저기 있어, 애들. 냄새가 나. 지금. 쇼. 쇼는... 이렇게 된 거 돌아갑시다. 물질 날렸네요. 아쉽다. 물질 날렸네요. 과연? 오케이. 양쪽으로 터져서 가는 것도 뭐 나쁘지 않겠네. 숨을 데가 없어서 그렇지. 제가 롤러 왔어요. 헥. 없군. 돌진. 저기 왠지 섹터 포드가 또 있을 것 같다. 돌진. 아이고 이럴수가. 어우, 포스. 포스겠쩌네. 잠깐만, 잠깐만. 쏠 수가 없어, 여기서. 시야가 안 나와. 너무 높아, 저기가. 아, 여기서만 돼도 쏠 수 있구나. 그래? 저까지 왔네. 이번이 아마 마지막 같네요. 어? 중간에도 쏠 수가 있었네? 어어, 강이 나와. 26% 야, 이거. 싸마러. 그래, 안 맞겠지. 26%인데. 내가 욕심을 부렸다. 미안하다. 오픈이고. 거기 있어. 짱 박혀 있어. 과연? 와! 야, 안 돼. 4밖에 안 남아서 치료. 와. 지원병. 힘들다. 먹고살기. 아. 고마 easy. 감사합니다.